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상가 쪽으로 뒤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이원회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안 중요하니까 우리 수업 때는 별표도 하고 그럴 건데 우리 상가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주택도 하나, 상가는 범위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도 나올 거니까 바로 상가도 그리고 대학력도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주택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나오나 라고 상가를 한번 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뒤쪽에 상가 쪽으로 한번 보시니까 상가는 바로 우리 교재 폐지수가 477 477 폐지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연호음도 한 문제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주택 하나, 상가 하나 우리 법령에서도 주택 하나, 상가 하나 꼭 이렇게 두 개씩 나란히 1차 일자가 나란히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보통 상가하는 사람도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다 한 다음에는 상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가는 그냥 중계부서 0.9니까 꽤나 많습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477 폐지에서 재정 목적 아까는 주거생활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제생활의 안정 첫 번째 줄을 쭉 넘어가면 네 글자 보이네요 경제생활의 안정 상가니까 영업하니까 경제생활 그럽니다 아까 집은 주거생활, 주거생활의 안정이고 여기는 경제생활의 안정이다 주택만 있으니까요 우리 상가는 사람 아니냐고 하니까 2002년도 우리 월드컵 4강까지 갔었던 시기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84년하고 2002년은 상당한 차이다 그러시면 요 놈이 좀 따끈따끈하다 15년 조금 넘어갔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1번 해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근데 여긴 조심할게 상가는 자연인 법인이 모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긴 전입증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신청 오히려 자연스럽게 법인도 보호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이다 그래서 이제 상가금 물리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또 가로 2번 아까 주택하고도 똑같죠 잠시만 쓰는 일시적인 사용대차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사용대차는 보증금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저기 위법에서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정한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478페이지 한번 뒤로 넘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2019년 바로 올해 그리고 4월 17일도에 바로 이제 여기는 금액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 금액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서울만 얼마라고요? 9억 여기서 9억은 월세다 곱하기 100까지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 겁니다 9억을 그러면서 이제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밀적 권력은 그리고 아까 15군데로 원래 서울도 과밀인데 서울 뺐으니까 아깝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누구들하고요 부산 그러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 9천만 원까지만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금액이 넘어가면 적용을 안 해 줄 거예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아래 이제 광역시 또 옆에 볼까요? 안산 그리고 김포 어느 지역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용인 그러니까 이제 용인은 얼마냐? 경기도 광주는 얼마냐? 라고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위치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를 보실까요? 세종시하고 화성이나 파주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간다 저기 이제 2018년도부터는 세종시 등이 들어갔다 그 전에는 기타 지역이었을 건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5억 4천 우리가 이제 구구단에서 6,954 이러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는 9억이고 이게 옛날에는 약간 무슨 법칙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무슨 법칙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6,954 그러니까 6억 9천하고 그 아래 5억 4천 이런 것들은 두 개를 나란히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어디라고요? 3억 7천만 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상가가 지역마다 있을 건데 지역마다 9억도 있고 6억 9천도 있고 그 다음에 5억 4천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일 여러 간 지역이 3억 7천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 3억 7천은 저 아래쪽에 강원도가 될 건 충청남북도가 될 건 경상남북도가 될 건 전라남북도가 될 건 저 아래 제주도가 될 건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모두 이렇게 기타 지역에 들어갑니다 좀 열아간 지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월사고 보증금 좀 적을 거니까 금액도 적어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대학력 아까 우리 주택하고 똑같죠 여기도 이제 대학력이 있다 근데 열쇠 받는 건 똑같습니다 상가도 인도 받은 가게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주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도는 영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상가에서는 영업하잖아요 가서 가게 문 열어놓고 영업해 손님 받아 이런 소리입니다 열쇠 받고 인도와 그리고 여긴 뭐라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 어딜 갈까요? 세무서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시공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이러면 큰일 나겠죠 거기 시공구청은 사업자 등록하는 데가 아니요 세무서 가야 돼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하다 지역마다 세종시가 이렇게 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무소가 따로 세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꼭 겨누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근데 이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언제라고요? 다음날 아까 101호, 102호, 갑을병정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또 여기도 다음날이다 꼭 다음날 다음날이라고 꼭 겨누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제가 다음날을 못 들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날 영지라고 오늘의 효력 발생 안 된다고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필이면 또 오늘 근저당 같이 들어오냐고 전세권하고 같이 들어오냐고 전세권한테 밀린다고 근저당한테 밀리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 대학년만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 변제를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가볍게 제끼고 그래야 우리 임찬이 나중에 안 뛰어내리고 살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479페이지에서 먼저 최우선 변제가 4,500에 1,350만 원 금액 정도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오래전 금액은 안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금액만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오더니 5천만 원으로 약간 올랐고 30%입니다 1,500 그 다음에 4,500은 처음에 서울지역 4,500 그리고 1,350만 원 금액만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금액을 보실까요 현재 금액은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여기는 최우선 변제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적용 금액은 계속 올리는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런 게 적용금이 아까 9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최우선 변제는 서울은 얼마? 6,500에다가 2,2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6,500 돼야 그래야 2,200을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들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5,500 아까도 그랬었죠 1,000만 원 빼면 얼마를 빼라 300 빼라 300점을 뺐잖아요 근데 광역시는 아주 애매하죠 왜냐면은 얘는 4,000도 아니고 3,500도 아니네 얼마라고요? 3,800 3,800만 원 얼마다? 1,300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화톤은 모르는데 저기 3,8 광땡 뭐 그런 것 같습니다 3,8 광땡 광역시가 광자받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놓고 게임입니다 그럼 실무하다가 광역시 광자받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3,800의 게임입니다 요것들이 하트 치면서 이벌 만들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분위기 괜찮았건네 뭐 광도 팔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기가 기타죠 얼마? 3,000만 원에 1,000만 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바로 이 정도 돼야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원리가 똑같죠 그리고 좀 가는 곳이 좀 달라서 그렇지 여기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세무서 가야 될 건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날짜를 확정하니까 도장 꽝 그러니까 선순위한테는 껌짝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줄을 서십시오 이러니까 그리고 후순위에게만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81표지가 이제 아까 우리 주택하고 좀 비슷한데 또 여기도 최단기간이고 묵시적 갱신이고 올릴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최단기간 보실까요? 아까 우리 주택은 2년 그랬습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년 1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중간에 있죠? 1년 미만이면 그러니까 만약 계약서다 6개월 써놨어도 얼마까지는 영업할 수 있다고요? 1년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1년도 영업 못하고 쫓겨난다는 건 나중에 되겠냐고 왜냐하면 인테리어도 이런 거 심하게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써서 그게 입니다 올해 보증금 보다 인테리어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 그 집이 안 오고 어디 카페 막 이런데 아예 그냥 조금 더 잘 안 해놓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잘못 오고 나중에는 아예 안 온다고 할 겁니다 분위기가 또 근사해야 많이 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호해 줄 거야 1년 아까 주택은 2년 상가는 반 또는 1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묵시적 갱신했습니다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네 세입자도 나간다 소리 안 하네 그러면 또 여기도 자동적으로 또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최단기간 얼마라고요? 1년 아까 주택이 2년인데 2년으로 계속 또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찬이 옆에 보니까 또 싼 집이 있네 싼 상가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상가가 없으면 1년 근데 옆에 보니까 더 싼 상가가 있으면 3개월 이걸 둘 중에서 골라먹는 또 재미가 임찬이 4개만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주인이 나가 그러면 1년 살게요 그리고 또 계속 연장하면 10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10년으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갱신 요구 그러니까 갱신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갱신 요구입니다 여기도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리고 지금은 자금한 채 얼마가 되어버렸다고요 10년 상가 한 번 계약서 쓰면 총 10년을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할 정도로 옛날에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늘려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임찬을 보호할 거예요 기억을 누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월세를 안내해 근데 상가는 3번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영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택보다 한 번 더 기회 준다 아까 주택은 2년 두 번 여기는 3번 연체가 되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임차인도 니알떨이 해야지 월세를 밀려 그러면 쫓겨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10년 연장이 안된다는 게 482페제 예외 계약갱신 요구가 안되 부인된다는 소리가 안되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저거 정말 많이 나왔는데 금방 얘기 드렸던 3기 차임은 연체했네 그러면 3번 3세판인데 주택은 2번인데 상가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기회 줄 거예요 3번 연체되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고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때 속여서 임차를 했을 때 그러면 나가 보여줄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대요 그렇게 동의를 하면 동의 안 할 수 있는데 하면 나가야지 이런 소리겠죠 보상을 해주는데 그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단으로 양도 전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막 다른 사람은 동의도 없이 막 빌려줘요 그럼 뭐 한다고요 나가 임대차격에서 주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주택도 그랬는데 동의 안 받으면 문제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잘 보실까요 건물을 때려 무수네 그입니다 먼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무장을 보실까요 고의로 아주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냥 과실은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어떤 과실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거의 의식적입니다 완전히 알고 그건 고의고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게 바로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어쩐다고요 파손 건물을 막 때려 부순다는 겁니다 막 의도적으로 그러면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런 사람 있으면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막 지붕이 어디 날아가고 그냥 파손되고 크게 파손되어가지고 임대차 목적 달성을 못한다 건물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막 벼락마다 하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겼으면 임차인도 영 못해 먹겠네요 해가지고 나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또 임대인도 그 파손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복구도 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정말 중요하겠죠 재건축 들어가야 되겠다 건물이 안전진단 해보니까 막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목숨을 앓고 영업을 영업을 막 10년 동안 할 겁니까 나가야지 건물을 재건축할 때 그런데 전부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일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문장 나오죠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 이렇게 재건축이나 철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나가야지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덟 번째는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임찬이 의무를 그냥 위반하는 게 아니라 현저히 정말 잘못해도 아주 철저하게 잘못해야지 조금 잘못 그러면 심령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임대차를 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하고 좀 비슷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어쩐다고요 거절 심령 영업 못한다 라고 거절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원칙은 심령 그러면 예 그 소리 밖에 못하는데 하여튼 예외적으로 여덟 개 그 여덟 번째 외에는 여러 가지가 더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열 개 천 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청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인이 연장 못해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인참형 보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7번 가로 2번에 아까 주택하고 똑같죠 올릴 수 있다 얘도 1년마다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12도 있고 9도 있었는데 이제 5로 똑같아졌습니다 주택도 5% 상가도 5% 이런 것들은 최근에 달라진 거니까 나올 수 있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3페이지에 바로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권리금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려울 건데 우리 권리금도 이제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권리금 못 받게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설이 됐던 게 2015년도 이미 5월 13일 정도에 신설되면서 이제는 권리금 받고 나가는 데 주인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괜히 방해하면 손해배상 충고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상가는 상가 내용이 약간 독특하긴 한데 여기까지 해서 끝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설명만 한번 잘 들어볼까요 정말 주택이나 상가 쪽에서는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여기도 잘 안 되면 저기도 안 되면 1차 다 나중에 망가지니까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상가 건물이네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주택이어서 그 상가 건물 상가 건물도 상가 건물도 보호해야지 주택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84년도 주택이 썼다가 2002년도 올드컵 4강까지 갔었던 11월 1일부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또 제정이 됐다는 겁니다 상가가 어쩔 때 여기도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 두 개를 강하게 보호를 하겠다 여기도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할 거예요 편면적인 강행기종이요 임차인 불량기약서 쓰면 안 된다 요소를 합니다 여기도 임차인만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제정 목점만 좀 다르지 임차인밖에 생각이 없어 법은 이거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도 이제 대학력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력 여기도 대학력이 있는데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하단 원리는 이제 똑같으니까 대학력 항상 대학력은 등기 안 해주니까 두 가지만 갖춰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래요 여기도 열쇠 받고 인도 근데 조심하실게 상가에서 주무실 거예요 그러다가 얼어 돌아가시니까 안 되고 여긴 영업이지 그러니까 글자는 똑같은데 여기다 거주 그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업 상가는 영업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게 영업을 해야 보호가 되니까 그럼 영업이 아닌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업이 아닌 게 우리 교회 그리고 무슨 종치네 종치네라든지 사찰도 우리 뭐 교회 건물 얻을 때 남의 건물 빌렸을 때도 거기다 월세 보증을 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 사무소라든지 종치네 어디 가다 보면 무슨 무슨 문중하면서 그런 사무소 있잖아요 이거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찰 사찰도 나중에 뭐 빌려서 쓴다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친목단체 친목단체 이런 것들은 영업이 아니니까 이거는 상가금을 임대자 보호가 된다 안 된다 괜히 계약서 쓰면서 여기다가 번증금이 다 올 수 있다고 보호 돼요 그러면 경매 나가 봐라 보호 되는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아주 책임질라고 작정하셨습니까 보호 안 돼요 이건 영업이 안 돼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 저기 어린이집 이런 것들 학원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린이집도 대부분 또 금을 얻어서 거기다가도 할 건데 근데 이 어린이집도 영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안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학원들은 괜찮아요 보습학원 그 다음에 애들 학원 근데 어린이집만큼은 아니다 애들 갖고 장사하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 안 되니까 조심해라 등기를 하게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주겠다는 사람하고 계약서 쓰고 해야지 이렇게 보호가 안 되니까 꼭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나오면서 보통은 여기도 보호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이런 것들 보호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상가하는 전입신고 아니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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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인데 사업자 등록신청인데 좀 어디 가서 사업자 등록신청하냐 하고 사업자 등록인데 어디라고요 세무서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에서 이걸 시공구청 이렇게 속여서 시험구청 내바탕 주민센터는 더 아니고 세무서 가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신청하니까 하여튼 열쇠하고 사업자 등록신청 그리고 여기도 언제라고요 또 다음 날 오늘 사업자 등록신청해도 오늘 가게 문 열어도 안 돼 또 얼마라고 0시부터 그러면 아까 101호의 가 그리고 102호의 거기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게 금액이 적용 범위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적용되는 범위 아까 보셨던 최단기간 적용돼야 돼 묵시적 갱신 적용돼야 돼 10년까지 영업해준다는 적용 범위 금액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지역을 4개를 딱 정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 금액 안에서만 적용된다 그 소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은 얼마래요 서울 9호 9호기입니다 좀 이따 금액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밀 억제권 인구가 많은지요 인천부터 서울도 원래 들어갔는데 서울은 빼버렸으니까요 인천 부천 성남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는 과밀 억제권 여기 들어가요 오케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산이 부산이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부산은 세 번째 광역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있었다가 지금은 부산이 두 번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다 이게 금액이 옛날에 한 1억씩 빼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져서 6억 9천 6억 9천 이게 막 금액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벌써 5억 4천 나오면 안 되고 6억 5십 4 그러자고 있습니다 6억 9천만 원 적용돼 그래서 여기는 적용되는 금액이 6억 9천이다 이렇게 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 광역시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광역에 인천이 들어갔으니까 4개겠네요 대전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여기 이제 전라도 쪽에 광주 한번 여기다 이제 금액 한번 여기 써볼까요 대전 대전 인천 부산 빼야라 여기 인천 들어갔고 여기는 부산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광주 그 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그리고 사가 많이 난다는 대구 그 입니다 이렇게 딱 4개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산이 원래 여기 있었다가 부산은 위로 올라갔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에 먼저 세월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리고 김포 전원일을 찍었던 김포 그 다음에 에버랜드 많이 놀러가시죠 용인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 이제 어디라고요 광주 근데 조심하실게 여기는 저기 전라도 쪽에 광주광역시 여기는 경기도 쪽에 광주 같은 광주가 여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이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6구 얼마? 54 5억 그리고 얼마? 4천 하다가 여기도 파주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그러면 3개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기타 지역은 제일 여러 개입니다 기타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2억 7천 그랬었다가 자 1억만 딱 올라갔네 3억 7점입니다 3억 7천만 원까지가 적용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 이제 아까 보셨던 우리 적용보면 한번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이해 이거 한번 잘 보실까요 시험 문제는 여기 우리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서울만 갖고 한번 서울만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번 먼저 가업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최단계가 2년 보장되고 영업하고 싶으면 10년 영업해라 권리금 보호도 되고 그런 규정이 적용되겠냐고 오케이입니다 먼저 우리 갑은 금액이 엄청 크다 보니까 뭘까요? 자 먼저 갑은 보증금 보실까요? 보증금이 벌써 한 5억이나 되고요 5억 그 다음에 월세가 여기서 이제 월세가 얼마냐면은 월세가 500만 원이나 됩니다 자 월세가 50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 적용될 거냐고 안 될 거냐고 서울에서 그리고 세종시 같으면 이거 택도 없을 거고 서울도 지금 간다간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1호고 여기 이제 102호인데 가든 상호인데 약간 규모가 적어요 여기입니다 보증금 볼까요? 보증금 보증금이 한 4억 정도 돼요 4억 그리고 월세가 월세가 얼마일까요? 한 4백만 원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있는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은 이거 적용 안 해주도 잘만 사러 오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 병도 볼까 세 세 번째 우리 병은 103호에서 살고 있는데 여분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보증금을 보증금 얼마로 1억으로 걸어놓고 월세를 자금하지 900을 월세가 이제 9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었을 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고수입니다 근데요 꼭 보셔야 될 게 항상 우리 법에서 법에서 월세를 보면 곱하기 100을 해라 이걸 환상계수라고 합니다 환상계수 월세에 보면 곱하기 얼마라고요? 곱하기 100 저기 우리 중계보수하고도 비슷합니다 환산하는 계수 이 환상계수가 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보증금하고 같이 비율을 맞추는 계수라고 합니다 보증금처럼 만드는 계수 곱하기 100 잘 보시면 이거 뭐 전작에서 안 들고도 되겠죠 그럼 100만 원이면 천만 원 얼마라고요? 여기에 5억 그러면 보증금도 5억 그 다음에 환상금액도 5억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래요? 10억 그러면 서울에서 얼마를 넘어갔네 얼마를 넘어갔네 9억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보탱금액이 얼마라고요? 저기 값은 10억이요 그러면 10억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단계가 1년?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월세 5% 없어 대신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도 나중에 권리금 보호는 적용이 되고 몇 가지 규정을 적용을 시켜주긴 합니다 하여튼 원칙은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 너는 있는 것 돈 밖에 없으니까 보호 안 해주도 잘만 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보증금 월세가 약간 적은데 또 월세만 보면 곱하기 얼마를 해라? 100으로 해라 그러면 400이니까 100, 1000만억 얼마? 4억 그렇죠? 이거 이제 4억입니다 그럼 보증금도 4억이고 환산금액도 4억이고 그럼 얼마라고요? 9억이니까 충분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8억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시게 8억인데 이 상가가 저기 인천에 있고 부산에 있으면 그렇죠? 6억 9천 넘어가 버렸죠 8억이니까 그러면 이 같은 금액이 서울에 있으면 적용이 되는데 이 상가가 저기 부산에 있다 인천에 있다 수원안약 부천 성남에 있다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옹떤 소리 하면 안 돼 지역을 알아야지 내게 나눠놓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실까요? 나도 돈이 있으면 5억 4억을 걸었을 건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좀 적게 걸고 났더니 월세만 커졌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군데 누구는 보호가 되고 누구는 보호가 안 되고 얘는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이해라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100 그러면 100만원, 1000만억 9억 벌써 9억이 돼버렸습니다 9억 저기 서울이 9억인데 그러면 보증금도 보태라 보증금 보태니까 얼마가 됐대요? 얘도 10억이네? 얘도 똑같은 10억이네 그러니까 같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이해라도 하는데 얘는 월세가 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네 자 그러면 얘도 얘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얘도 보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가금을 임대차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금액이 커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다 하겠다 있는 건 돈밖에 없어서 얘가 있는 게 돈밖에 없다고 돈 없어갖고 월세 많이 했더니 적용한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저기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올리는 똑같은데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최우선 변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금액은 적용금액이고 최우선 최우선 변제인데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보충금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먼저 아까 6,500만 원 서울은 6,500만 원 같이 써놓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얼마라고요? 2,200만 원 2,200만 원 가장 먼저 챙겨줄게 그다음에 광유씨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 적용금액하고 최우선 변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완전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법이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고 여기는 최우선 변제가 적용될 거냐고 금액이 정말 적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말 너무 적어요 이거 황당한 금액입니다 여기 이제 5,500이고 아까 천만 원씩 빼면 얼마를 빼라? 300 빼라 그러니까 1,900입니다 그리고 광유씨가 광잡을 생겼네 바로 1,900만 원 아까 얼마라고요? 정말 3,800 38 광대 3,800만 원이면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만 좀 해놓으시고요 얼마? 1,300만 원까지 보호 이게 소액이고 가장 먼저 발표한 최우선 변제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기타적 얼마라고요? 3,000 3,000만 원에 1,000만 원까지 가장 먼저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데 정말 최우선 변제 너무 어이없다는 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금이 적은 금액인데 요거 하나만 보실까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정말 너무 심하다는 게 최우선 변제 만약에 서울에서 서울에서 보실까요? A가 금액이 여기도 엄청 적어요 보증금이 보증금이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서울에서 4,000에 월세가 3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아마 고려시대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여기는 적용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A 그리고 이제 B를 볼까요? B는 보증금이 2,000만 원 이건 너무 적어 같아요 저 지방에도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3,000 그리고 월세가 여기가 이제 얼마냐? 3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서 둘 다 적용은 되는데 9억은 안 넘었잖아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 둘 중에서 딱 한 분만 먼저 보실까요? 그러면 항상 월세 보험 곱하기 얼마 아니라 100해라 그럼 100이니까 10만 100만 1,000 3,000 3,000입니다 그럼 환상금액이 3,000이고 둘을 버텨어요 그제 얼마가 됐다고요? 7,000이네 7,000이네 6,500 넘었네 여기 넘었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넘었네 이게 소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소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아주 대기인가? 이럽니다 7,000 7,000이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아까 보셨던 2,200이 없다는 겁니다 안 돼 기다려봐 기다려더니 은행이 먼저 다 받아가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럽니다 곱하기 얼마라고요? 곱하기 10만원 되니까 100만, 1,000 3,000 3,000 3,000, 3,000 버텨니까 얼마라고요? 이게 정말 서울의 상가가 이런 상가가 있겠냐고 저 지방에도 웬만하면 보증금 이 정도도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이러면 얼마라고요? 6,000 그러면 6,500만원 이하에 들어왔으니까 2,200을 가장 먼저 하자 세금도 제끼고 2,200만원을 그리고 가장 먼저 챙겨줄게 그런데 이 사람은 크게 또 손해가 없다는 게 월세 안 내고 계속 영업했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든지 300만원 정도는 더 플러스에 해보면 크게 손해는 안 받다는 겁니다 또 옆에 가서 가게 얻어서 월세 약간 올려서 또 영업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최우선 배제 받으면 이 금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정말 너무 적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주요 규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아까 주택하고 조금 나가는 게 여기 이제 주요 규정 주요 규정인데 여기도 최단기간이다 최단기간 최단규정 아까 이제 기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최단기간 얼마라고요 2년 아무리 영업을 그쪽 나중에 적게 계약서에다가 좀 기간을 좀 적게 써도 최단기가 2년 있다 그럼 아까 볼까요 여기다 이제 계약서를 네 여기는 정말 깔세처럼 그냥 딱 뭐 2개월 그러면 안 되긴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6월 계약서에다가 6개월만 영업하기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영업이 잘 돼요 그러면 6개월만 나가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법이 보호를 하는데 2년 이런 식으로 영업 1년도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 너무 억울해 비싸게 인테리어 비싸게 인테리어 비싸게 인테리어 해놨구만 하다 보니까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약서를 아까 봤던 거 2년을 써놨는데 영업 안 되니까 6개월 만에 나갈래요 6개월 만에 나간다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약속을 왜 깨냐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를 약속을 2년으로 받는데 6개월 만에 나간다 됐다고 해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이런 것들은 꼭 안 된다고 봐야지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계약서 6개월 써놨으니까 6개월 만에 나간다는 되지만은 안 돼 보셔야 됩니다 주장은 1년도 되고 영업 안 되면 그냥 6개월 만에 나갈게요 이거는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된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여기는 안 돼 1년 채워야 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여기도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얘도 똑같습니다 상가는 거의 2년으로 많이 쓰니까 그럼 이제 2000 바로 18년은 이제 12월 그리고 30일까지 계약서 써놨고 그 다음에 2019년 그 다음에 12월 30일까지 써놨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12월 20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라고 하게 되면 정말 나가야 되냐고 나가라 소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뭐가 돼 버렸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6월 만기 6월에서 그리고 얼마 사이에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되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11월 그리고 30일까지 나가라 이 소리를 했어야지 이미 지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얼마씩 연장된다고요 또 1년 아까 주택은 2년을 썼고 최단기간 1년이니까 1년을 연장이니까 2000 얼마 20년 그리고 12월 12월 30일까지는 나가라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또 내년 가야 돼 또 아무 소리 안 하네 그럼 계속 막 1년씩 여기 21년이요 또 계속 2022년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나가라 소리 했는데 막 못 들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든지 내용증만 보내든지 무조건 녹음을 해놓든지 안 그러면 1년 주장하면서 아주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보시던 것처럼 세 번째는 갱신요고 갱신하자고 갱신요고 근데 여기는 말만 청구권이지 형성권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권리를 형성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보실까요 아까 이제 계약서를 딱 1년만 똑같습니다 2000 여기든지 18년제 12월 그리고 30일 그리고 여기든지 2019년 2019년 12월 30일로 써놨는데 먼저 아까 봤던 것처럼 만기 6월에서 6월에서 1월 사이에 1월 사이니까 그럼 이제 11월 30일인데 이렇게 해보죠 갑자기 이제 한 10월 정도니까 10월 30일 정도 되니까 바로 누가요? 우리 임찬이 갱신합시다 갱신합시다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갱신요고 청구권은 아까 옛날에 5년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10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인데 얼마라고요? 10년 영업하겠다고 비싸게 인텔이 일어났으니까 본 좀 뽑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얼마라고요? 10년 정말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좀 조심하실게요 우리 임찬이를 생각한다면 정말 여기다 딱 10년 주장할 건가요? 총 10년 그러면 1년 갔으니까 9년 주장을 하겠냐고 주장 이렇게 함부로 해놓으면 걸치 아프다는 게 갑자기 영업이 안 돼요 그러면 9년 주장해놓으면 가게를 빼도 월세가 계속 나가야 돼요 보증금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찬이 입장에서는 그냥 1년으로 한번 상황 보자고 1년으로 그러면 2020년 가서 영업 잘 되면 또 연장하고 21년 줄이 나고 걸리는 것 같지만 22년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10년 채워도 된다는 겁니다 저기 2028년까지 가서 여기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딱 여기서 문 닫고 보증금 주세요 하면은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이제 똑같습니다 증액 청구 여기도 똑같고요 증액 청구인데 여기도 1년을 경과하면 이렇게입니다 경과 아까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1년 경과하면 그리고 또 증액하면 그 외에 얼마라고요? 5% 그럼 아까 그거 똑같습니다 보증금 아까 5000에 50이다 그럼 525 250 올렸죠 50이면 25,000 올렸죠 라고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시기엔 먼저 안 올렸다고 그러면 2년 2년 만에 2배로 10% 올릴 수 있겠냐고 지금 2년 만에 처음 올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무신 거니까 2년 만에 증액을 해도 5%야 그게 또 사무소에서 아마 2배 될걸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가 물어줄 거니 이럴 겁니다 그래도 5% 여깁니다 누가 참으래 권리주장할 걸 넘겼으니까 2년 만에 증액청구해도 5%다 라고 설명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권리금을 보시고 아까 권리금 옛날에는 권리금 못 받게 하고 막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금 보장 철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은 2년 6개월 이상은 이렇게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은 영업을 했을 때 보장되는 거지 딱 1년 1년 영업하더니 저 권리금 받고 나갈래요 그러면 그냥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조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먼저 옛날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왜냐하면 3개월 만에 권리금 받고 나가기 어려워요 장사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임차 아니면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갈 건데 그럼 누구 좋으라고 임대도 좋으라고 이러니까 지금은 6개월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그리고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는 권리금 주장을 해주면 6개월 안에서 좀 편안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뭐라면요 방해를 하면 그런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아마 미뽀에서 먼저 나왔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있는데 기간이 있는데 이 청구가 3년입니다 3년 이걸 막 1번에 막 2년 2번에 2년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3년 안에 청구를 해야지 그럼 만약에 3년 넘어가면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3년 안에 청구를 할 시기가 있으니까 시효로 완성되면 청구도 못하니까 3년 안에 청구할 것을 얘기를 잘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런 보호가 안 돼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상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 본 수업 때는 또 자세하게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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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